참석 유전 몇명이예요? 오늘 참석 한 13분정도 되는데요? 오늘 최다 아닌가요 거의? 어 아니요 14이네 14 아시니코 하면서 14 자 오늘 참고로 저번 저희 바레인 시즌2 경기에서는 순도루가 1위를 했었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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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만 눌러주시고 네 피트 탈락 확인하시고 다른 분들 다 아실건데 영국님 때문에 그래 지금 다 알아 나머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뭐 하라고 이거 오늘 소프트 소프트 미디엄인가요? 지금 보면은 위에 일단 투스탑이고 피트를 두번 들어가야 돼요 영국님 아 저는요? 타이어를 뭘로 골랄지를 일단 영국님이 골라야 되는데 타이어를 어디서 골라요? 다른 타이어를 한번 써야 되니까 소프트 출발일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위에 걸로 골라져 있어요 아래 걸로 골라져 있어요? 위에 걸로 돼서 돼 있어요 위에 걸로 빨간 거 두 번에 노란 거 한 번이야? 아니 노란 거 한 번에 허연 거 한 번인데 원스탑이 원스탑이네 원스탑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몇 랩에 피트를 들어가는지 여기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몇 랩인데? 아 13랩? 하얀색으로 보시면 13랩에 들어가는 건데 13랩 되면 피트에서 콜이 한번 오면서 피트에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돼 그때 들어가면 하드타이어로 교체를 해줄 거야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피어로드에서 연료량을 조절하시는 건데 여기가 지금 29랩을 돌아야 돼요 네네네 근데 연랩 돌 수 있는 만큼 넣고 갈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통 한 두 바퀴 정도 여유 있게 넣으면 될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31.2바퀴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기름 자동이시라서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는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자동이라? 타이어는 지금 바꾸지 말고 그냥 하면 돼 미디엄이니까 지금 AI가 링킨잼한테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맞춰준 거니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안 되신 분 없죠 시작할게요 그럼 B 나와요? 어 A 눌러요? A 누르시면 A랩은 포메이션 랩이어서 앞차가 출발하면 출발하셔야 돼요 앞차가 출발해요 포메이션 랩 뭐 뭐라고 스타트 레이스 상으로 되죠 포메이션 랩 안 되는 게요 두는 거라고 앞차가 출발할 때 출발하시면 돼요 아 순서로 이제 A 누르셔도 돼요 네 나머지는 AI입니다 일곱 분이 AI죠 가즈야 자 참고로 저번 저희 시즌2 경기에서 순도루가 1위를 했고 포메이션 랩 그다음에 가을님이 2위 하셨고 다필님이 3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가 딱 똑같아요 지금 시즌2가 똑같아요 저번이랑 아니요 아니요 포메이션 랩 포메이션 랩 아 그냥 그대로 내 순위 유지 알아 네 워먹 한번 하는 거예요 마에만 오케이 σιそうですね 일단 운동 아 이게 그렇게 떠요 이제는 아니 이게 2019에도 이렇게 뻗었어 2019는 이거 DSQ 안 떴었는데 아예? 저는 아까 그 순위 모델트 유지해서 달리란 얘기죠잉? 네네 타이어를 좌우로 와리가리 하는 타이어 자동 배달이 되셨다 이거 네 좋아요 아니 이거 ERS는 그러면 제가 오버테이크만 눌러주고 되고 AI가 10일이라니까 아무리 자동이라니까 모드는 자동이네요 디플로이는 근데 오버테이크를 수동으로 쓰기 위해서는 머시에서 수동으로 해야 돼 아 그건 수동으로 했어요 네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어 자 오늘 좀 이변이 있을까요? 일단 바레인 서킷이랑 변수 구간이 저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순돈님이 지나가시는 코너에서 일할 때 네 여기밖에 변수가 구간이 없어요 여기를 이제 연속을 타는 순간 뭐 집에 가야죠 귀가 썩기 귀가 연속 왜 속도 붙여? 다른 거 이제? 아니 아니 아니요 블루님 포디움 가셔야죠 저희 스탠딩 스타트에요 컸다가 출발합니다 아 왜 정보가 널라 그니까 이 다음은 정렬은 자동으로 정렬해줘 아 자동으로? 오케이 오우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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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랩은 뭐 그냥 일단 타이어 달구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 이제 이제 오보여오보여 지금 한다고 파랑님 파랑님 네 블록 한번 해 주세요 시작하게 되죠 에? 블랑디아 다른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그 영국님 이거 윙이 굉장히 약해서 네 충돌 조심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충돌을 충돌 오라이 절대 안 해야돼 그냥 아예 안 한다는 생각 오케이 자 공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옆에 보이시는 초순위는 일단 지우기에요 이번에는 버그가 없네요 오우 충돌이가 스타트를 잘 잘 했는데요 아 벌써 불구정기 좋았는데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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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님 페널티 지금 페널티가 되게 맛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앞차랑 완전 서행하시고 앞차랑 절대 박으시면 안 돼요 박은 페널티입니다 바로 아 왜 정말 필요해? 5초 페널티 9분이 먹었어요 크래쉬님, 파랑님, 라인님 저도 5초 페널티 먹었습니다 파랑님 2번 드셨네요 파랑님 10초 페널티 근데 나도 페널티 먹었어요? 나도? 네 영름도 주셨고 다올님 주셨고 크래쉬님도 주셨고 크래쉬님도 주셨는데 10초, 10초내 블루님도 5초 먹었고 아 진짜 5초 걸려 오직 페널티 왜 이렇게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럼 제가 갑자기 정패로 아직은 연쇄 충돌인 것 같아요 이제 달리면 안되는거에요 아직? 지금은 수화하지 마시고 페이스만 유지하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페이스가 빠르면 화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숫자가 막 뜨는데 그 숫자가 뜨면 안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초가 나오는데 그게 녹색을 유지해야 돼요 어 네 자 그리고 혹시 윙 망가신 분들은 지금 피트 들어가세요 아 데미지 입으신 분들은 지금 피트인 하시는게 좋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데미지를 엄청 많아 사고 왜 난거래요? 오토님도 5초 페널티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오토님도 안 먹었어요 크래쉬님도 D2Q는 뭐야? 제가 그 페널티 다시 요약해드릴게요 크래쉬님도 임신초반되셨고 아 뭐야 이거 더 받았는데? 크래쉬님도 DSQ라고 되어있는건 뭐에요? 크래쉬님도 DSQ라고 되어있는건 뭐야? 아 카리아 크래쉬님 아 이거 개판이네 크래쉬님 되셔 DGR이 크래쉬님이에요 즉 백구님이 이거 페널티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요약 못하겠는데 이거 지금 저 블루 몇초 먹었습니까? 무슨일이 생긴거지 지금 어 죄송합니다 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예상은요 제가 달리고있는데 셀카가 떠서 다들 과속하신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맞네 아니 그 지금 충돌 패널티만 있어요 지금 대부분 과속한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저도요 저도 과속해서 패널티 받았거든요 나도 과속해서 받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무시한건 나머진 다 그냥 충돌 패널티입니다 아 그래요? 다 뒤었네요 제이프티카가 원래 아 셀카가 뜬 상황에서 다들 충돌을 하신거에요 셀카가 뜬 순간에 그게 뭔데요 셀카가 뜬 순간에 충돌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범인찾기 못하겠네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너무나도 페널티 먹었으니까 그냥 뭐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아니 원래 실제로도 천넥 사고 넘어가요 네 맞아요 뭐 할수가 없어 천넥 사고면 아니 앞에 앞에가 빨간색이면 바꿔야돼요? 아 네 나이키가 빨간색이요 앞에가 네 그거 바꾸셔야 돼요 원래 들어가세요 빨간색이면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 피트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앰블러도 자이어 들어가면 돼요 이게 셀카가 참 컴퍼만 볼 때 나와가지고 그때 부딪힐 수 있었나 보나 네 옐로우 플래그인데 다들 충돌이 있으셔서 페달티를 무더기를 받으시고 아 굉장히 억울한데 옐로우 플레이를 뜨는게 너무 느려요 아 사걸링크 페널티 아 나는 내가 페널티 페널티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드셨고요 그냥 정말 너무 다양하게 많이 드셨어요 하하하하 뒷부분은 다 그냥 5초에서 10초으로 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레이스 사고죠 초코넛이 충돌을 빼고는 거의 다 페널티 받으셨어요 지금 큰일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세이프 축하해요? 네 이거 들어갈 때 공지해줘요 세이프티카 이니스 지금 위에 에스씨라고 떠있고 전광판에도 에스씨 반짝이면 세이프티카 나와있는 거에요 에스씨라고 돼있는게 에스씨 에스씨 세이프티카 네 오우야야 오우야야 오우 이제 번의 편이 VGSC 오우 왜 그러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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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못 봤어 못 봤어 뭔 일이죠 이게 왜 편하게 먹었지 뭔 일이죠 이게 내가 이거 못 봤어 못 봤어 아 파랑님이 아프셔가지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와 지금 또 페널티 난리 났는데요 지금 나 파랑님한테 봤었는데 페널티 먹었다 다쳐도 페널티를 먹더라 또 난리가 났거든 지금 한님 아까 그거 때문에 10대 페널티 되셨어요 아니 타이언우가 너무한다 안 들어오는데 50분인데 아 방금 누가 아웃오프 전에 오우가 오우가 지금 못 봤지 이거 아니요 지금 19명이에요 언제 들어가지 이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가겠지 아 네 들어가네 아 들어간다 꽃다 이번엔 들어간다 자 자 세이프티카 들어갔구요 지금 아 포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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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포트롬 아 아 아 크래쉬님 계신거죠? 제 설계자가 헤르만 TK입니다 TK 크래쉬님 계세요? 아 TK 서키는 저희가 사골을 피할 수가 없어요 크래쉬님은 AI야? 아니죠? AI일걸요? 달리고 계세요 지금 아까? 달리고 계세요 지금 지코에도 계세요 마이크 끄고 계세요 일단 경기가 다시 시작됐는데 일단 지금 순위 상황을 보니까 일단 순조로는 지금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1위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시작부터 그냥 경기 순위가 결정됐어요 지금 파랑님 지금 경고 추가 페널티 뜨셨네요 지금 자 지금 페널티 상황을 좀 잠깐 더 볼까요 지금? 콘도를 워닝 한번 떴었고요 이거랑은 딱히 없네요 아니 근데 지금 관점 모드에서는 뭐 피트인 그런 거 안 보여주네요 지난주엔 나왔다 네 이번주엔 뭐 보여줄게 없는데? 아직 히트할때는 안 내려오는 거 같아요 저번엔 호주는 그런 거 보여줘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근데 네 패치 되면서 없어둔다 아 패치 있었죠? 아 패치 패치네요 아주 아멘 와, 약속 1년째까지 오는 이유가 없어졌어요. F1이 충돌에 진짜 민감해요 이게 포로자랑 달라 타이어가 못까지 갔네 이번에 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벌떡 들어오라고 하죠 지금 페널티 상황이 많긴 한데 지금 2위부터 5위가 제 싸움이 볼만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혼란을 틈타서 펜총님이 26위라고 계세요 아씨님 지금 페널티 제일 먹어서 저죠 아마 그럴겁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저도 많이 억울해요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라인님도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억울한 파티예요 이거 발행 재경기 하자니 재경기 하면 문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고의 시작은 저로부터 발생이 된 거라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혼란스러운 사고 안에서도 지금 스님과 싸움이 좀 박혀지는 편입니다 페널티가 있긴 한데 동컨님 자꾸 미끄러지는데 앞에서 지금 4월님이 호시탐탐 놀고 계시죠 지금 동컨님 큰일 있으면 바로 추원하실 것 같긴 한데 동컨님은 페널티 없어요? 동컨님 페널티 있죠 지금 대부분 있어요 1위 빼고 1위 빼고 다 있어요 지금 순전부 빼고 다 있어요 아까 동컨님 자기는 없다 그랬는데 아 그래요? 동컨님 볼까요 제가 바이크 끊겼다? 2번 갑니다 아 동컨님 없는 거 맞네요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입이네요 응 아 슌돌링이 실수를 했다 히티가 진행되어 있어 들어가야되요 타이어가 망했어요 60%야 아 도커님 이거 메리트 있었는데 도커님 안계시네요? 비코에? 나가셨네? 꽉 깨발려고 나가셨나? 자 도커님 피트인 빠르게 하시고요 지금 톤도로도 피트인 합니다 근데 이거 미디엄타이어로 만주되나요 이거? 아니요 이거 투스탑입니다 아 투스탑이야? 소프트 막판에 부근하는거에요? 아니 소프트가 아니고 미디엄 부근 아 미디엄이 되는거에요? 여기 소프트 너무 통보가 빨라 그러네 미디엄 전작이 나쁘진 않네 지금 생총님이 미디엄 스타트로 하셨는데 지금 4회까지 올라오라고 했어요 혹시 펜총님 페널티 있나 한번 볼까요? 혹시 펜총님 페널티 있나 한번 볼까요? 이건 또 괜찮죠 이건 또 괜찮죠 아 근데 너무 억울하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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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두루랑 라인드 생각으로 큰 사고가 안난거 같네요 다행이다 윙 날라갔으면 억소리나는지라도 아 순두루 어우 3초 페널티 괜찮아 지금 뒤가 거의 10초에서 5초인데 그래 그런거 하나는 먹어도 돼 아니 그냥 인간적인데 인간적으로 페널티를 좀 더 드셔도 돼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합시다 인간적으로 아 펜총님 아직 피팅을 안하셨지만 2위까지 올라오셨어요 할게 너무 많네 진짜 운전할 때 이제 오버테이크까지 써야되니까 저는 오버테이크가 더 타는거 같냐 나도 예전에 DRS 저거 할때는 오히려 불편했는데 네 수동조달은 아주 바빠지고 그러니까요 아 나 5초 페널티가 피트 페널스 있는 와 맥라이 만빛을 수행하네 아 와 load 히히히히 Though 보니까 아니 천천히 지금 아래 계신 분 희망의 끈에 놓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끝났습니다. 아 근데 블루즈닝이 11일 하면 어떡해요? 블루즈닝이 11일 하면 1분맥랄 사고권 주시는 건가? 아니요 1분맥랄 지금 쓰레기인거 아쉽네요. 아 1분맥랄 그거에요? 19전 한국권인가? 네. 아 그래요? 망했네. 여러 의미에서 1분맥랄. 와 이거 뭐죠 지금? 아 큰일났다. 아 지금 문제 생겼다. 핸총님이랑 승료랑 거리가 또 가까워지고 막 그러네. 여러분 지금 윌리엄즈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몰랐습니다. 아 근데 이제 라이님이 깔끔하게 추월을 하셨네요. 아 이거 다 택기 때문에 지능이 나갔네. 블루님 블루님이 잡아야죠. 아 그런데 블루님이 지금 스텝 못 들어갔네요. 저 속 종료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뭐요? 근데 타이어가 아까 30%라고 되어있는데 아 네 저 택도 못 들어갔어요. 타임은 몇 프로에 들어갈 게 있어요? 네? 둘러요 거기서. 1분 30초. 근데 아까처럼 피트 10대밖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변수가 있어서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알려줘요? 이때 들어오라고? 알려줘요. 아 그게 그 영웅님 세이프티카가 뜨면은 타이어를 덜 쓰잖아요. 그러면 피트인 들어가는 시간도 늦어져요. 아니 난 한 번 들어갔으니까. 아니 난 한 번 들어갔으니까. 아 근데 그땐 마지막에 한 번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거의 막바지 가서.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들어가라고. 네. 아니면은 본인 판타나의 피트 들어갈 수도 있죠. 이 정도 타이어가 수명 좀 나쁘면 그냥 바로 들어와가지고. 30% 남았다고 나오는 거죠? 타이어가 30%가 남았다고요? 타이어가 30%? 나 왜quiera. 정확히 안했다고 했다고 말 할? 아, 될 수 없는데. 상 캡rän스 100%는 그냥. 30%만 쓴 거겠죠. 30%만. 아 그렇다는 건가? 네. 30%가 남기는 게kt 20% toilets. 그니까 그게 타이어가 한 50%정도 되면 슬슬 그립이 없어져요. 50...60점은 되면. 그러면 칼타이 clip ON 해부님 지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주얼 이왕 이렇게 된거 11등을 한번 눌러봅니다 아니 저번주도 이번주도 트렌드스킹인데 가봐 뭐야 그 또 누가 567이 경합중이네요 지금 에이 가져가가 없습니다 그렇다 지금 사월님이 가장 세타이온데 오호님이 살짝 중보네요 살짝 와 호라 말했다 아 이게 바리인 특히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아 바리인 재미있는데 너무 재미없네 바리인 진짜 1위하는 사람이니까 재미있다고 얘기하는건 좀 에바지 재미없네 순돈님은 내가 프루즈에서 발라버리니까 아 팩트로 조져버리던데 아 아이고 라인님 3쪽 채널씨 아까 트로라 뜨셨네요 한 6종가던거 같아요 제가 감히 블루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포르자에서 어제 이길로 했잖아요 우리 못이겠잖아요 팩트 오우 오우 사월님 1분 31초 그쵸 사고가 나면 재미있긴 한데 시청자 입장으로 근데 이게 또 세프포터가 뜨면 경기가 루즈해지니까 오오오오오 반짝하네 오우 한 번 오우 영국님 이것까지 H시프터로 하시진 않으시죠? 하고싶어 아 나 죽겠다 하하하하 근데 그건 이제 또 실력주의식 실력주의식 경품주기라서 아니면은 그냥 오늘 달린 사람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들여도 되고요, 돌림판을. 사다리타기가 질거죠. 아니야 11등을 하고 있단 말이야. 11등을 못하면은 사다리타기 해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그니까 아니 그냥 일단 달리시고, 마지막에 이제 AI가 먹는 거라면은 그냥 사다리타기 하나. 11등 하시면 될 부분이 있어. 아니 이게 그 AI 사장님 이게 잘생각하셔야 되는 게 10일이 하시는 분이 지금 노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아니 그냥 답변 안돼요. 어우 덥다. 아 밖은 비도 오고 난리네요 아주. 아 내일 대랭 틀고도 타이어 지지러 갈라 그랬는데 비가 오네. 오 그래 죽겠네 일주일만, 2주만에 싸는데. 다음에 타. 뭐야 왜 이래. 왜 이따 피틀 들어와. 아! 3초 페널티. 오 3초 추가 페널티. 이거 편도를 계속 멘탈 공격 당하면은 10초 넘겠는데요? 아니 내 화면에 떠? 몇 초 받았는지? 아 화면이 아니라 이게. 이게 페널티 먹었다고 뜨지 않나요? 화면에 있어요? 안 떠요 안 떠요. 아 지금은 안 떠요? 아 원래 아이가 받은 순간에 떠요. 받는 순간에 뜨지 않더라고요. 아 안 받는 순간에. 와 지금 순서를 보니까 트렉님이 워닝이 엄청 많네요. 살살 좀 달려. 그렇지. 불하실 때 레전드 찍으셨잖아요. 30번? 살살 좀 달려. 진짜 양심이 없다. 살살 좀 달려. 살살 좀 달려. 이거 범인 검거가 할 때가 아니라 이거. 워닝 많이 찍는 사람을 검거해야겠네. 워닝 열한 번 찍은 분은 뭐. 300번 이런 건가요? 자 지금 경기가 딱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왜 틀려. 먼저 가세요. 아 지금 라인님이 경기 운영이 되게 탄탄하시네요. 야 여기 차가 안 돌었네. 여기 바레이 미디엄 하드가 괜찮지 않나요? 좋아요. 아니 그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지. 퀄리 때문에 못하니까. 좋아. 아 그러네. 10위 이하인분. 11위부터 할 수 있죠? 미디엄 타이어로. 네 지금 블루님 10위까지 올라오셨네요. 뭐 하자. 개파키만 계신데요 이거? 근데 블루님 페널티가. 네 맞아요. 20초. 근데 그게 피티에서 했을 수 있어. 피티에서 수행 하셨나요 블루님 혹시? 저 이거 아무것도 안 떠서 모르겠지. 이거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페널티가 경기 끝나고 받을 수도 있고. 피티 수행할 때 받을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동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승인에 대해서. 내 생각에 지금 수행을 하고 더 빡게 가는 게 좋을 수 있겠다. 근데 피티는 하면 강제로 수행해요. 게임상은. 왜? 피티 들어갔을 때 앞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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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마크가 나오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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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지금 그때 2렙에서 좀 사고 났었죠 한 님이 10초 앞에 있는 애를 또 치면서 한 님도 20초이네요 지금 경기가 되게 엉망이라 나도 한 30초 먹었을래나 아쉽니? 아니 그건 아닐거에요 영릉을 10초 정도 되는거 같은데 아 이게 진짜 파란팀 보는것도 1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5초 10초 15초 15초 드셨네요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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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기서는 스윙인지 아닌지 여기도 안해 레이싱 포인트요 레이싱 포인트 오늘 참전 안하셨어요 2분 아 오늘 레이싱 포인트 한 분 야근중이시고 한 분도 불참하셨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중반부에다가 서킷도 서킷이다 보니까 지금 재미가 없어서 지금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 자 지금 첫 백파커 잡으셨네요 자코님 자피님 페널티 다 수행한거에요? 넵 망했네 아 순조를 지금 6초 페널티 있거든요? 자피님이랑 3초 차이네? 네 3초 차이죠 오 이거 잘하면 잡히겠다 아... 그러고 보니 페레즈 저희 시즌2 리그에서 아주 마담이였어요 저희 시즌2 리그에 마스크 써요 움직여 움직여 페레즈 통곡의 벽이었어요 통곡의 벽 근데 페레즈가 지금 참전 사람이 해가지고 진짜 걱정되는 게 코로나 하면 폐막 망가질까 하잖아요 일단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유언비언데? 진짜요? 아 근데 제가... 아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코로나 걸리신 분이 막 그 것이 약해지니까 기관이 한식감때 걸리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폐렴도 심하게 알 뿐하면 폐질환이 영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얼마나 심하게 알았냐의 문제예요 코로나도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심하게 알을 때 네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 코로나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최질환이 영구적으로 생기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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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아 영웅이 이거 왜 먼저 보내주세요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나에 나 저 양반 이길 수가 없어 괜히 그래 사고 나서 똥대느니 아예 아예 지금 라인 아예 피드윈도우 오픈이라고 떴는데 뭔들이요 피트 밤도우 오픈이라고 떠오른데 피트 밤도우 오픈이라고 떠오른데 피트밤 얘기네요 그래서 피트 밤도우 오픈이라고 떠오른데 아예 아직 피트 밤도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직 피트를 안 들어갔어요 아 야아 야아 아아아아아 나이스 아! 저 연속으로 올라타네 또 이게 뇌가, 뇌가 구멍이 나가지고 하하하 아, 대형 사고 날 뻔 있죠? 뭐야, 결국 하고 안 난 거야? 네, 안 났어요. 결국엔 안 났어요 왜 저러는?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아! 연공님 피터 음장하실 거예요? 지금 가실 거예요? 아이고, 이 아래 운성은 살짝 줄여야겠네요 나, 나? 나? 네 저랑 같은 팀이라 말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저랑 협의하고 가셔야 돼요 뭘 얘기해? 뭔 얘기하는 게? 피트 피트! 나 지금 들어갈게, 피트 네, 들어가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갈게요 아, 여기 들어가는 것도 많고 예정으로, 누가 이렇게 많아? 아, 원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엑셀 받으면 다 해야지 그냥 거 아, 팀 포인트 있습니다. 팀 포인트 다 있어요. 저희 그, 뭐지? 노선에다가 다 굽고 있고 어, 라인님 1분 30초 지금 라인님이 되게 페이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 다 뵙힐 수 있다. 어, 라인님 그, 노릇이요 다 뵙힐 수 있을 것 같아 다 뵙힐 수 있을 텐데 20초로 나가요 히트 그, 그래요? 아니, 잠깐 브루님이랑 아, 브루님이 피셨구나 라인님 때려주네? 아니야, 필수 있겠지, 설마 어떻게 생각해? ㅎㅎ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왜 벙으로 하고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영훈님 이거 이게 영훈님 실제로도 그래 담배피트 생각나신 건가? 좀 빨라 피트가 엄청 빨라요 이거 2초 안에 끝났어요 군인이 난돌인줄 안거야? 차 한잔 할라 그랬죠? 아직도 푸른 사이트 못 벗어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웅님이랑 같이 팀입니다 가자 백인 다음 빅사에서 추월할게요 아니 얘네 비틀스타 3.9초 실화야? 이게 노인네들인데? 그게 노인내야? 원래 2.2초에 누구야 그냥 껌 바르는 거잖아 쟝님 라티피 다 구셨네요 아 짝코님 라티피랑 킹으로 있었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피라티 안 되긴거 같은데? 라이님 지금 기세가 되게 무서워요 라이님 지금 빡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От西큐 Snake 오늘은 멜블라 님과 기세가 relativ 와 라이님 지금 미디엄 타이어서 새거에요 이거.. 어우 되게 운영을 잘하셨네 되게 와 정커님은 소프트 끼고 나오셨거든요 이거 이제 패스이 슬랩 누르시는 것 같은데? 디코가 안되나봐 디코가 안들어오셨어요 지금 생겼던데 들어올 틈이 없나봐 샤올님은 지금 패올 길이 없으시죠? . . . . . . 지금 10위 이상에서 피트 스탑이 안들어간 곳이 알려드릴까요 한번 자 지금 피트 스탑이 아 지금 대부분 다 했어요 더 안할 것 같아요 아이고 블루님 그냥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냥 완주할 수 있어요 블루님 지금 하드스타엿이랑 지금 다른 다른 아래에 그쪽으로 상 하드타이어 끼고 나오셨는데요 아까 어? 저 미디엄으로 하는거였어요? 이거 타이어 선택 꼭 해야 돼요 피트 할 때 아 했어요 하시는거에요? 네 미디엄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드를 그래요? 미디엄 타이어가 없으셨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되네 아 근데 여기 어찌 바레인 하드 괜찮은데? 네 11위 지금 AI 저희 사람 사람 참여자분들 AI입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지금 영웅님 지금 퓨얼 하셨고 간다 맥도날드 아 아 흰 돌우덕 스트레스 갱신했고요 지금 29초 나왔네요 리븐 29초 가자 래랄루 어 잠깐만 동컨님도 갱신했어요 아 뭐야 메가시이를 먹으면 되겠네 하하 일분들이 이제 싱싱하게 노리고 있어 동전 동전 한입 같은 일점이냐 햄버거냐 하하 내가 11일을 먹으면 되겠네 이분들이 이제 10일을 누리고 있어 동전 한입 같은 1점이냐 햄버거냐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랑랑루 랑랑루 아, 크레쉬님한테 잡히겠다 자, 지금 빡겟모드 동컷님 라인님 필급포고 있습니다 DRS 킬었고요 지금 어우, 되게 살벌한 추월이었네요 이거 네 아니, 근데 파울님이랑 잡히님 필수 다 하셨어요? 안 할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버스 낄 거야 아, 타이어 돼요? 안 하고? 와, 잡히님 지금 잡히님 지금 원스탑인데요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지금 50% 넘게 한데 살살 달리고 있어요 와, 잡히님 이거 어, 그 끈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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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승하시나? 어 아, 뭔가 바랜껑이기 지금 순조로가 매섭게 쫓아가고 있긴 합니다 어, 사월님도 지금 쏙 쫓기고 나오셨네요 자, 지금 순위가 1분을 원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순위가 1분을 원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롤이 캠이요? 롤이 형 볼까요? 지금 3, 4, 5위가 아직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6, 7 6, 7이 지금 교합 중이고 8, 9이도 지금 교합 중이에요 아, 이거 몰코드 되게 많은데? 아, 이거 몰코드 되게 많은데? 맥두월드는 평온합니다 오오오오 아, 그냥 진짜 내가 먹어볼거야 아이, 그러지마 아, 그러지마 어 뭐들 거예요? 와봐, 고기 사줄게 어? 크래쉬님 맥두월드랑 고기? 오오 퍼파님? 뭐야, 퍼파님 참전하셨어요? 안 했대 왜 레프트 세션 쓰지? 버그인 것 같던데? 뭐예요, 이거? 관전하러 오셨나? 아이, 또 큰... 오, 순도를 3초 추가 페네티 아, 또 게임, 아... 아, 이거 순도를 지금 1량이 되게 늘어졌어요, 지금 참, 참고로 지금 순도를 페네티가 총 9초인데, 지금 confian퍼를 페네티가 총 9초 추가 페네티가 총 6렙 아, 저 이제 6렙 남았어요, 6렙 거의 끝이 보인자 여러분 지금 가월님이랑 라인님 지금 강업하실 것 같고 투월이 곧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 살짝 충돌있었네요 살짝 그래도 다행히도 윙이 크게 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가월님 기아를 좌두었고 라인님 자리 내주신 것 같네요 바로 와 지금 충돌을 페이지 장난 아니거든요 자피님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아 맞다 부추고 페널티 있지 어 크래스님 사고나셨나?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피트 들어왔어요 피트 아 피트 들어왔어요 네 소프트 키고 나오셨어요 자 블루님이 펜총님을 쫓아오고 있네요 과연 투월이 가능할지 기아를 포함하고 있네요 네 고춧가루 다들 많이 퀴로해지시고 많이 더우실 것 같네요 오늘 스키가 좀 레전드다 아 지금 순도를 1.6초 차입니다 지피니가 과연 디펜스를 합동적으로 스팅하실 수 있으실지 아 파파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파파님 AI가 지금 12입니다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됐어요 AI가 됐고 온다 나중이시라고 인위에 검색을 완전하게 해주셨네요 뭔데 들어간다 공간에 나중입니다 와 자오님과 조커님이 슬슬 만날 것 같은데요 한 박수 자오님과 조커님이 아 이거 삼위 누가 먹을지 궁금해집니다 이거 3렙 정도 남았고 지금 잡히님이 순도루를 계속 마킹은 하고 있는데 추억을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계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여궁님 파파님 에이라기랑 충돌 12로 밀려졌습니다 아 지금 파랑님이 11위에요 지금 어 근데 맥도날드 제 생각에 영국님은 얼마 안남아가지고 이거 피트로 들어가셨네 차가 안가는데 아 아쉽게 됐습니다 백도날드 날라갔네요 아 날라갔네요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네 아 왜 맥팔에 띠끈 타고 그랬지 그 피트 들어가셨어요 지금 자 전사의 심장으로 달리신 브루님은 일단 파리까지 올라오셨어요 바로 앞에 한님인데 이거 투월이 가능하실까요 이거? 이제 1렙 남아가지고 이 마지막 를 위의 계획이 안 남았고 갭은 2초인데 저 펑크 났어요 네? 저 펑크입니다 펑크 아 망했어 펑초? 네 펑초 펑초 너무 많이 썼어요 타요 아 조사 marrow 아 조사 아니면 안 gather 어? 홀 헐 홀 홀 홀 홀 와 이거 타이어 터지는 전 처음 봤어요 이거 이게 그게 거의 100% 되면 터지던데 뭘 떠서 더 푸른지 보셨어요 잡티님? 헐 이게 이렇게 돼요?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진짜요 허니 아 안 들리시네 아 이게 너무 펜퍼가 되는구나 아 이거 무심해 다들 조심하시겠는데 이렇게 된 이상 손톱으로도 무난하게 이길 할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아까 뭐 칠까 들어갈까 하다가 아 들어갔는데 아 지금 노커님 힐 베이스가 안전해서 못했네요 쿵쿵쿵쿵쿵 와 손톱으로 이렇게 1위 하는거야? 와 손톱으로 진짜 아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1등을 한게 참고로 손톱으로 저번 시즌2에서도 여기 발행해서 1위였습니다 바뀐게 없었어요? 네 사울님 2위 마무리하셨고요 라인님 3위 와 라인님이 3위로 마무리하셨어요 코디엄입니다 축하드려요 아 동퍼님 아 동퍼님 아쉽게 차가 좀 크게 망가져가지고 손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뭐야 아래 분들은 다 많이 추천드린 것 같고 아 동퍼님 아 동퍼님 올렸다 동퍼님 올렸다 동퍼님 올렸다 아 동퍼님 올렸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게 하여 펑크가 나가지고요 펑크 나가지고요 펑크? 펑크? 아 블루님 6위 아 야 선상 유지로 선상 유지로 완료 아 블루님 6위 대단합니다 진짜 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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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펑크님 8위 포인트코 피니시 하셨어요 아 자피님 12방울이 아 이거 순위를 다 내셨네 결국에는 아 포인트가 포인트이고 아 동퍼님 아 아 야 이것도 공부하면 돼야 뭐야 또 AI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이 얼굴을 아 진짜 꼴 보기 싫다 아 아 개싫어 아 아니 뭐야 이거 순서로 이 얼굴 또 써?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자피님 원스톱하다가 펑크가 난거죠? 네 아 여기 원스톱 안돼 자피 안 좋은 데서 펑크가 난거에요 나 피트에서 멀리서 다 수행했구나 그럼 네 그래서 그래서 수행 올라오신거에요 아 블루님 그러면은 20초 페널티를 못